오케이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조사하게 쓰게 되는 것들 손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33 Animal An amazing habit of frogs If a frog is something bad It can throw up its stomach The frog uses its legs The frog uses its legs To take out the bad food After its stomach is cleaned It swallows the stomach back Why do they do such a strange thing? It is because Frogs can't see very well Frogs can't see very well 눈이 나쁘단 말이죠. 안경 하나 맞춰줘야 되겠네요. So Sometimes they eat bad bugs Sometimes they eat bad bugs 아 미안 So 다시 읽게요. Because sometimes they eat bad bugs and flies Sometimes they eat bad bugs and flies By mistake By mistake Then Then They simply throw up their stomachs They simply throw up their stomachs And clean them to feel better And clean them to feel better Is it Isn't this an amazing habit of frogs? Isn't this an amazing habit of frogs? Okay 그래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이와 Amazing은 뭐라고? 동명사다. 그래서 동명사인 이유 일단 An amazing habit of frogs의 뜻이 뭐예요? 개구리들의 놀라운 습관 이런 뜻이죠. 어떤 습관? 놀라운 습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현재 분사죠. 분사 어떤 습관? 놀라운 습관 Okay Amazing은 뭐로 붙어왔고? 어메이드로 붙어왔고 어메이드로 붙어왔고 어메이제의 뜻이 뭐예요? 놀라리게하다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수도 있고 어메이씩이 될수도 있고 또 어메이점드가 될수도 있죠? 어메이징은 두가지가 될수있는데 만약에 얘가 현재 분사라면 어떤 말을 놀라게 하는 동명이iter 동명사라면 놀라게 하는 것 이란 뜻이죠. 놀라게 하는 어떤 식으로 사용됐으니까 이런 걸 뭐 현재 분사라고 하고 amazed는 문뜻이다 놀란 이란 뜻이죠. 깜짝 놀란 I am amazed 개구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amazed 깜짝 놀라겠죠. 서프라이즈드 하겠죠. 그렇죠? amazed 하겠죠. 얘들이 서프라이증 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메이징 한 짓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서프라이즈드 하고 amazed ed형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거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라는 현재 분사로서 사용됐을 때 현재 분사는 동사가 ing를 붙여서 못했다 형용사 됐단 얘기고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쵸. 습관은 습관인데 어떤 습관? 놀라운 습관 개구리들의 놀라운 습관 그 다음에 If a frog is something bad it can throw its stomach something bad에 대해 설명 안 했는 것 같은데요 OK. something bad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죠 어떤 것 것이 뭐예요 영어로 것 thing이죠. thing 그쵸? 나쁜 것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bad thing 하면 되죠. bad thing 그쵸. 좋은 것? good thing 그쵸. 놀라운 것 amazing thing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나쁜 어떤 것 하고 싶으면 something bad 그쵸.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something bad 해야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bad something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거 하고 똑같은 규칙이 누구한테도 적용되느냐 something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누구도 그럴까요? 누구도 그럴까요? anything도 똑같겠죠? 그쵸. 그럼 가만 보니까 some이나 and이나 뭐 또 이제 이것도 이런 짓 하면 또 있네요. 이거 뭐도 있어요. nothing 이런 것들도 다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형용사가 우리말과 달리 어디로 가야 되는 경우? 뒤로 가야 되는 게 하는 누가 있는데? 명사가 있는데 걔들이 something, anything, nothing 같은 것들에게다가 형용사를 붙이고 싶으면 우리말과 달리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러면 또 이런 짓 하는 것들. 얘들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 someone 그쵸. someone 하겠죠? 그쵸. 그러면 someone이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되면 또 anyone도 그렇고 또 no one도 그렇겠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낯선 어떤 사람 하고 싶어. 낯선 어떤 사람 그러면 낯선이 뭐예요? 그러면 strange someone이야. someone strange야. someone strange. 그러면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is someone strange.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there is strange someon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건 2학년 때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2학년 1학기 때 나와요.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되는 것 중에 이런 something, anything, nothing 전부 다 뭐나 뭐나 뭐 뒤에다가 뭐 붙인 거? some이나 any나 no 뒤에 뭐가 붙은 거? 명사가 붙은 경우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여기 some any, no. some 뒤에는 some books, money죠. 그 말은 자, books하고 money의 공통점은 다 무슨 품사예요? 명사죠. 그럼 얘들이 품사가 뭐란 말이야? 형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경우다? 형용사가 하나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용사를 또 붙이려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보고는 어순을 주의해야 할 표현이라 합니다. 어순을 주의해야 된다. 어순이 단어를 놓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bad something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something bad, something good.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오케이. 차가운 뭐 좀 드시겠어요? 너는 원하니? I am. I am. 또는? I am.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이렇게 얘기하죠? Would you like something hot?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묻는 문장인데, some 쓰죠? 네.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나 준비된 건 뭐 밖에 없으니까? 차가운 거 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웬만하면 차가운 거 먹겠다 그래.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말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cold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설명 한 거예요. 방금.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if frog is something bad, it can throw up its stomach. 그래서 이 세대한 얘기. 뭐예요? 안 물어봤나요 내가? 개구리. 그래서 뭐 대신 왔다? 더 frog 대신 왔죠? 더 frog. 아까는 all frog들이 이번에 왜 더 frog입니까? 그렇죠. 앞에 나왔던 녀석과 동일한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다. 종류만 갖고 다른 개구리가 아니고요. 동일한. 앞에서 만약 개구리가 뭐 한다면 이라고. 만약 라면 알죠? 네. 만약 개구리가 뭐 한다면.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먹게 된다며.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먹은 그 개구리가 뭐 할 수 있다? 토해낼 수 있다. 뭐를 토해낼 수 있다? 그렇죠. 위장을 토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음식물 토해내는 게 아니고. 위장을 밖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stomach. 안만 길어봤자. it. it인데. it이 됐을 때 조심해야 될 건. it can throw it up.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 주의해야 될 거. 어수. 어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throw up. throw up. 이 뭐이기 때문에. 이어동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it can throw its stomach up. 해도 된단 말입니다. 명사일 때는. 그냥 대명사로 바꾸지 않은 명사일 때는.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되죠. 하지만 대명사로 바꿨을 땐. 반드시. 사이에다가 끼워놔야만 한다. 됐습니까? 네. the frog uses its legs. to take out the bad food.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규현아. to take out the bad food. 에 대한 얘기. to do. 에 대한 얘기. 에 대한 얘기. to do. 왜. to do. 원정사의 용법이 뭐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이 문장의 뜻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되죠. 이 문장의 뜻이 뭐에요. the frog uses its legs. to take out the bad food. 의 뜻은. 누가 뭐 한대요. 우리가 사용하자. what. 누가 내 다리를. why. 나쁜 음식을. 하여. 꺼내기. 위하여. 됐습니까. ok. 얘는. 뭐를 나타내는. 이런. 이제. 여러분. 투부정사는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배웠던거 가지고 설명하면. 얘는. 뭐를 나타내는. 의도. 다리를 사용하는. 의도가 뭐에요. 나쁜 음식. bad food를. take out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로 해석되던.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던. 결국.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 요구가 들어간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투구정사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뭐였어. 그렇죠. 여기다가. in order. 또는. so as. 를 써서. in order. to do. 를 만들던지. 아니면. so as. to do. 를 만들 수 있다. 했죠. in order. to take out. the bad food. bad food 를. 밖으로 꺼내기. 위하여. 다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장을. 쓸어낸단 말이죠. 됐습니까. 위장을 꺼내가지고. 됐습니까. 별로. 표정들이 안 좋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ㄷ. 뭐라고 부름데. the frog uses its lack. why. 끊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럼. 여기 속에 뭐 있네요. 그. 그. why. 오케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fter its stomach is cleaned it swallows the stomach ba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다비나 cleaned 얘는 두번째야 세번째야 세번째 녀석이다? 오케이 그러면 왜 세번째 녀석을 써야되지? 여기 클린의 뜻이 둘중에 무슨 뜻으로 가져왔는데 청소하다 그러면 위장이 청소를 했단 말이야? 아니죠 청소가 된거죠 그래서 얘는 뭐 바뀐 무슨 C C를 보고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PP형 또는 과거 분사형 아까전에 어메이지드하고 똑같은겁니다 어메이지드의 뜻이 뭐였어? 그러니까 얘네 입장 밖엔 어떠시죠? 똑같이 그 애의 뜻이 청소하다니까 위장이 청소를 하겠어 청소가 되겠어 청소가 되요 오케이 이런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뭐라고 배울거냐 하면 수동태라면서 배웁니다 뭐 뭐 하다가 아니고 뭐 뭐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I like her 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her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she is liked by me 그녀가 뭐 한답니까? 사랑받는대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래서 I like her 정화를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능동태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걸 보고 능동태라고 하구요 she is liked by me 를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수동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 문장인거야 it's stomach is blind 가 수동태에요 위장이 청소를 하진 않겠죠 위장이 청소를 하면 재밌겠다 됐습니까 집에 뭐 위장 한 두개 정도 사다 놓고 청소해 말면서 됐습니까 청소가 된거죠 아까전에는 if라는 접속사가 있었으면 이번에는 after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거죠 after its stomach is cleaned 그것의 위장이 청소된 다음에 이 순 당연히 the frog죠 the frog가 뭐한다? swallows 한다 무엇을 the stomach을 그럼 back의 뜻은 당연히 뭐가 되요 그쵸 다시죠 다시 다시 삼킨다 back이 여러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다시 라는 뜻이다 after frog's stomach is cleaned the frog swallows the stomach ba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 they do such a strange thing 그래서 they는 당연히 frogs 대신 왔죠 why do frogs 됐습니까 why do frogs do such a strange thing 왜 개구리들이 하는걸까 이 말이죠 why do frogs do such a strange thing such a strange thing such a strange thing 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도 괴상한 짓을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어떤 짓이야 괴상한 짓 그쵸 어메이징 대신에 나 같으면 그쵸 어 strange have it a frog 라고 제목을 바꾸고 싶네요 이게 뭐 놀라워 그치 이상하지 그니까 역겹구요 괴상하구요 weird weird 라는 단어도 괜찮은데 weird weird 어떤 기괴한 그렇습니까 어 weird they have it a frog 그냥 이런거 그냥 지나가면서 봐주세요 w e i r d 괴상한 습관 why do they do such a strange thing such a strange thing 가르치는건 뭐에요 something better something bad를 이치한 후에 throw the east stomach up 한 다음에 그쵸 leg을 이용해서 take out the bad food 한 다음에 swallows the stomach back 하는 괴상한 짓이죠 알겠습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스피컷 프러스 캔씨 배가 써서 섬탐 세일 때 푸드 앤버 슬라이스 앱 앱 벅스 앤버 아이스파이 그래서 후아이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문득 8 이들 이란 뜻이죠 날다가 아니구요 파리 이란 뜻도 있죠 투하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르 끝났어요 와이로 끝났죠 앞에 a e i o u 아니죠 그쵸 복수형 만들 때 파리들 할 때 요렇게 써야 되겠죠 플라이즈 파리들을 그 다음에 대니 여러가지 띠 수 있는데 동우야 이건 뭔 뜻이냐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대니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대니야 아이고 애프터 떼시죠 그 외에도 되는 그런 다음에 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그쵸 그때 at that time 이란 뜻도 있다 했죠 at that time at that moment 또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쵸 그쵸 만약 그렇다면 if so 라 했죠 if so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때 그런 다음에 이 세가지 뜻 중에서 after that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they simply throw up their stomachs and clean them to feel better 이렇게 있네요 ok 그 다음에 자솔 템에 대한 이야기 their stomachs they are stomachs 대지맞죠 ok 에프터 댄 프록스 심플리 트로 업 제어 스타밍스 앤 클린 데어 스타밍스 2 패배로 그리죠 터빈 투필에 대한 얘기 그 왜 두피 베르의 뜻이 보고 2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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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simply throw up their stomachs and clean them to feel better, to feel better. 이 전체 문장에서 to feel better 했듯이 뭐고?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하여, to feel better 하기 위하여, feel good, feel good 하면 기분 좋다죠? I feel good. 기분이 더 좋아지면, feel better. 여기 better는 두가지의 비교급이라 했었죠? better는 뭐의 비교급일수도 있고, 굿의 비교급일수도 있고, well의 비교급일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쵸? 굿, 베러, 베스트라고 했죠?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오케이. 그래서, clean stomachs 하는 뭡니까? 위장을 청소하는 뭐를 나타내는?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요법? 무사략법. 그쵸, 무사략법이고, 의도를 나타내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해석되고, 마찬가지, in order to feel better, so as to feel better. 인 order나, 또는 so as를 쓸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do they clean their stomachs? 왜 위장청소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분사적법법이다. In this an amazing habit of procs. 그래서 this는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음... 여기서부터, then부터 시작해서, feel better 까지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 대신은 on this다. 이것은 개구리의 놀라운 습관이 아닌가요? 위장을 토해내서, 청소한 다음에 다시 삼키는 것, 이런 것. 됐습니까? 오케이. 끊어있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뭐, 어려운 문장은 없고요. 신경사기 말고, 이런 거. 그래서, 마냥라면이 잘못된 접속사라고, 접속사들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이죠?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이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보고, 전부 뭐 할 때 배웠던 것들? 접속사 배울 때 배웠던 것이죠. 됐습니까? 어, 근데, 뭐 좀,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 했는 거 하나 보이나요? 접속사 파트를 할 때, 아, 이름은 안 돼, 했던 거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눈치챘네요. 지금 여기 심표 있죠? 수어 앞에?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 it부터 시작해서, by mistake 까지가 한 문장이죠? 네. It is because frogs can't see very well, so sometimes they eat bad bugs and flies by mistake. 이렇게 한 문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하라고 그랬냐면, because를 쓰던 소울을 쓰던 둘 중 하나만 써야지, 한 문장에 둘 다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누가 때문에 그랬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근데 여기에, because 앞에 있는 it is는 뭐 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두 중 하나만 써야돼요. 뭐 이건 그냥, 뭐. 그니까, because frogs can't see very well, sometimes they eat bad bugs and flies by mistake. 사든지, frogs can't see very well, so sometimes they eat bad bugs and flies by mistake. 이렇게 해야돼요. 이리즈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구요. 스읍.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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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에 문장은 뭐 다 했었죠. 만약 개구리가 뭐 안나면, 잊지 않나면, 무엇을? something bad.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저 bad,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거 bad something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이 곧, 2학년 1학기 때 나올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에이. 거기에 대한 것들, something 말고 다른 것들도 그렇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얘가 some 이라는 형용사와 thing 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인데, some이 이미 형용사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 또 붙이고 싶은 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y도 그렇고, 노도 그렇고, hey, the frog can throw up its stomach. 위장을 토해낼 수가 있다. the frog uses. 개구리가 이용하는데, what? its legs. 다리들을. where? to take out the bad food. bad food를 꺼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after its stomach is cleaned. 그래서, 위장이 청소한 다음에가 아니고, 청소당한 다음에. 청소된 후에, 개구리가 뭐한다? swallow. 삼키죠. 무엇을? the stomach을 다시. 다시 위장을 꿀꺽 삼킨다. 제 위치에 갖다 놓는다. 그렇습니까? why do frogs do? 왜 개구리들은 하는 걸까? such a strange thing. 그렇게도 괴상한 짓을 왜 하는 걸까? its because frogs can't see very well.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뭐 개구리가? 눈이 안좋죠. 그렇죠. 잘 볼 수가 없죠. can't see very well. 눈이 안좋죠. so, 원인이죠. 눈이 안좋은게 뭐가 되고?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sometimes they eat bad bugs and flies. 그래서, 가끔씩 개구리들이 뭐한다? 저, 뭐, 그니까, 자기들한테 맞지 않는 벌레나, 또는 개구, 뭐야, 파리들을 먹게 된다. 어찌 먹게 된다? 실수로. 그렇죠. by mistake. 실수로 먹게 된다. 됐습니까? 뭐,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면, 일단, 입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지 저게? 파리인가? 먹었더니 벌이고, 됐습니까? 파리하고 벌. 그니까, 개구리들이 벌을 먹고는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됐습니까? 벌 먹고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참, 그러고, 나도 벌을 삼켜본적은 있구나. 그럼, 그런 다음에, they simply throw up. 그들이, 어, 간단하게 뭐한다? 토해내줘? their stomachs. 여기에 clean이 입고라진 이유는, 그니까. They, 아, 앤드하고 클린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데이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they throw up and they clean. 이렇게 된 겁니다. 자, they clean their stomachs, stomachs 대수 왔죠. 위장을 청소한다. Where to feel better? 기분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In this amazing habit of frogs, ok.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mazing habit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Yes, it is. Amazing habit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No, it is. 이거 왜 해요, 지금 선생님, 갑자기. 그렇죠. 부적응으로 해서 yes, no,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죠. 놀라운 짓 아니니? 뭐 아니야, 안 놀라워. 됐습니까? 그래, 놀랍네. 역겨운 짓이야. 괴상한 짓이야. 관계된 것들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search에 대한 얘기, search a nice girl, a search a nice girl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왜 search a nice girl 하고 a search a nice girl 하면 왜 안 된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search a, 발음이 편하단 말이죠. search a, 발음이 편하단 말이죠. search a, 이러면 다 끊겨버린 소리가. search a, 여기까지 붙일 수가 있죠. search a n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입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구리들은 something bad를 eat 한 경우에 어떻게 deal with 합니까? deal with 합니까? 그렇죠.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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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y, go off their stomachs and clean them to feel better. 할 때 나왔죠. 그렇습니까? 신속하게 똥 싼다. 약초를 뜯어먹는, 아, 재밌겠다. 약초를 뜯어먹는. 아이고, 발로 배를 무지. 내 손은 약손. 발이구나. 복통이 가라앉지까지 굽는다. 오케이. 그래서 개구리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는 주된 이유는? It's because they can't, they can't see very well, so sometimes they eat bad bugs and flies by mistake. 됐습니까? 오케이, color blind라서, doesn't have, don't have good smell, 아니라서, 뭐, lack of food, lack of food라서, having of overeating. 자, 우리가 보통 overeat라는 거, 콩글리시로 많이 쓰는데요. 이걸 오바이트라고 읽죠. 그렇죠? 오바이트인데,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로 써요? throw up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오바이트는 원래 과식이에요, 과식. 그렇습니까? 오바이트, 오바이트 이러는데, 그거는 과식이라는 뜻입니다. 일본놈들이 그따구로 쓰고 있죠. 우리도, 우리도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토하는 건 throwing up 이랍니다, throwing up.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never seen such a big dog. 그쵸, a such a big dog. 읽기 힘드네, such a big dog. 그리고 I have never seen such a big dog. 오, 오늘 할 거 미리 나왔네? 그렇죠? 그리고, have plus, bp는 뭐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I have never seen such a big dog. 뭔 뜻일 것 같아? 일단, I have never seen such a big dog. 일단 전체적으로 뭔 뜻일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도, 큰 개를, 이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느낌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have plus, bp는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와부터 언제까지. 과와부터 언제까지. 과와부터 언제까지.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한 행동이 계속이고요. 이 시간의 덩어리. 이 사람, 이 얘기하는 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뭐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험적 용법이죠. 이런 건.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내가 구미에 살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구미에 살기 시작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몇 살 때부터 살았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부터 살았습니까? 그러면, 넌 지금 몇 살이니까? 15세. 15세니까. 15년 동안. 15년 동안. 영어로 뭐죠? I have. 다 할 필요는 없고. 일단 15년 동안은 뭐 해요? 15년 동안. 동안 3종 세트 중에 뭐 하나 써야죠. 그쵸? For 15 years. 그래서 내가 계속 살았다. I have lived. Where? In 구미. 15년 동안. 15년 동안. For 15 years.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뭐? 계속 저기 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I smiled at her. 가 뭐 뜻이에요? When I smiled at her. When I smiled at her. She smiled back at me. 그녀가 나에게도. 미소로. 미소로. 화답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말스럽게 하며. 미소로 답했다. 다시 나에게 미소를 지어줬다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셀프 힐링하는 애니멀즈가 있는데요. 셀프 힐링하면서. 뭐. 뭐. 썸띵 배너를. 잇 했을 때. throw up. 스타믹하는 개구리처럼. 셀프 힐링하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Other 애니멀즈가 있는데. 공은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공은 윙즈나 렉스를. 헐트 했을 때. 비클을. 비클을. 비클을 사용해서. 저는 뭐. 비를 사용해서. 올드 파인의 검을. 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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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운디드 한 부분에. 러브러브러브 한 다음에. 뭐. 그런데요. 그렇습니까? I love you 이러면 안 돼요. I love you 이러면. I love you 이러면. I love you 하면 뭔지 시겠어? 나는. 러브 유. 그렇죠. I love you 하면 안 돼요. I love you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멍키는. 뭐. get injured 해서. bleeding 하게 되면. stop bleeding 하는. ability 를 가지고 있는. 리프를. 운드 부분에. 발라서. stop bleeding 시킨대요. 또한. 뭐. 스통 바이. 스통 바이어 빌 한. 스파이더는. 영화 좀 영어로 모르겠고요. 영화 주입에. 자주. 러브러브 해서. 릴리브 페인 한대요. 릴리브 페인 시키고. 그 다음에 뭐. 구렁이도. 그냥 스네이크 아닌. 마운튼 파이어 등으로. 뭐. 파이어 운드를. 입게 되면. 소루쟁이 리프를. 몸에. 이렇게. 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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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드 부분을. 힐 한대요. 됐습니까?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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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죽였구요. 못 떠나죠. 그쵸? 1, 2, 3, 4죠. 그 다음에 바이두잉은 내가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이두잉 설명한 적 없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하늘색으로 바꿔야 되겠네. 바이두잉. 근데 단어 할 때 나오지 않나? 바이두잉? 단어에 안 나왔어요? 바이두잉?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순 문제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HOWEVER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HOWEVER 앞과 뒤는 어때? HOWEVER 뜻이 뭐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쵸? 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했겠어? 안했겠어?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니까 어순 문제에서 HOWEVER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if they are taught the songs of another kind of bird. 오케이. 데이에 대한 얘기하면 되겠죠? 하늘색이 아닌데, 이번에. 그 다음에, taught 있으니까... 다 다른 곳 보이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읽죠? 첫번째 의미 있는 건? No. thought. 그 다음 얘는? No. though. though. 그 다음 얘는? Through. through. through는 아니. through. 그 다음 얘는? thought. 맞습니까? 이 단어들의 출처는 제가 중학교 때 맨날 헷갈리던 단어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얘들에 대해서 조사 좀 해 오세요. 맞습니까? 각각 무슨 뜻인지. 하나는 숙제 안 해도 되겠네. 자, 이 taught는 뭐로부터 왔어요? Teach. Teach로부터 왔죠? Teach의 두 번째 녀석이냐? 아니면 세 번째 녀석이냐? 둘이 뭐냐? Teach가 삼성배실을 Teach, Tot, Tot. 이렇게 하죠? Teach, Tot, Tot. 이렇게 하죠? Teach, Tot, Tot. 이건, Tot, Tot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두 번째 과거형이냐? 아니면 PP형이냐?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áreasgervers is said, Meine 색깔이 읽 over Kings of a lot ofula Kind of ler Somes of an old age where the kind of birds 뭐 카인드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 이런건 아야되겠지 설마 그럼 얘랑 같은 말 T로 시작하는거 하나만 찾아오세요 뭐 이런거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동의어 찾으면 되죠 동의어 찾으면 되죠 오케이 제가 시킬거면 네 니가 이거 깔게요 네? 명... 아이고 이게 나오네 아우 큰일날뻔다 S로 시작하는것도 있고 뭐 아니면 저는 모르겠으면 이런 방법도 있죠 조의어 과정 오우우우우우우우우 됐습니까? 이렇게 찾아와도 되죠 그 다음에 They learn it idly and even passing on to their children 여기 데이에 대한 얘기는 안 물어도 될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데이는 여기 앞에 나왔던 데이랑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대한 얘기는 해야되겠죠 그 다음 왜 easy 하면 안되고 왜 easily 해야되느냐 그 다음에 separate 가 보이네요 separate if they are separated separate의 뜻이 뭐에요? 분리시키다 그렇죠 분리시키다죠 그랬습니까? They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주세요 If they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and not taught to sing their own songs they can only make strange sounds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separated는 separate의 몇번째 녀석이냐 두번째냐 아니면 세번째냐 외워야될 수거이기도 하죠 be separated from 그렇죠? 뭐 어떠시죠? be separated from 분리하는거야? 분리당하는거야? 분리를 그렇죠 분리를 당하는거죠 그렇습니까? 만약 분리당한다면 if they are separated from 그렇습니까? ok 그 다음에 and not taught thing 에서는 일단 여기 and 하고 not 사이에 뭔가 생략됐죠 and not taught thing 뭐가 생략됐을까 그 다음에 토트는 똑같이 두번째 녀석이냐 과거형이냐 pp형이냐 두번째냐 세번째냐 그 다음에 to sing their own song 에서는 못본한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own의 뜻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 두가지정도 하다시로서의 뜻 하나 찾아오시구요 그 다음에 하다시 아닌 뜻 여기서 무슨 뜻인지 if they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and not taught to sing their own songs they can only make strange sounds 아 닭인데 뭐 닭인데 뭐 개굴개굴개굴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가 엄마가 개구리야 닭인데 됐습니까 됐습니까 까마귀인데 막 잭잭잭잭잭거리고 있어 엄마가 그러면 탐생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엔원 엑스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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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실험이죠 그 다음에 불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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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세례죠 그쵸 뭐 뭐 피리 부는 소리 같은걸 내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레이즈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두번째냐 세번째냐 일단 레이즈의 뜻이 뭐에요 레이즈 기르다 기르다 또는 들어 올리다 라는 뜻도 있구요 raise your right hand 이러면 뭐 오른손을 레이즈해라 들어 올려라 이런 뜻도 있고 기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was raised in one experiment a baby wolf was raised by a monocanary surprisingly the baby bird 자 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에요 됐습니까 네 알겠죠 ok raised by a monocanary surprisingly 그 다음에 buy 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사람 buy the window 뭐 뜻이에요 buy the window 창문 옆에 창 창가에 있듯이죠 창문 옆에 근데 아까 전에 이 buy의 뜻이 뭔지 물어볼 때 내가 뭐를 예로 들었냐면은 i like her 를 뭐로 바꿨을 때 she is liked 아이씨 됐네 됐습니까 by의 여러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뭔 뜻인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힌트가 부족하니 답인 충분해요 네 네 in one experiment a baby wolf was raised by a mother canary woman she surprisingly the baby bird learned the baby canary thes song easily easily 아까 뭐까 하지마 су 그치 위에 했는데 그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 it later seated with the male good fancy it taught its children to sing like canary's too okay 그래서 잇에 대한 얘기 뭐 일단 잇에 대한 얘기는 1 2 3 중에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 이라면 뭐 되신 왔느냐 으 으 그 다음에 레이러는 제가 좀 얘기 좀 하고요 어 아 으 네iness 그 뒤에 나오는 잇 똑같습니다 에 퇴징 나왔죠 아 나이크 나 왔죠 라이크 1번이냐 2번이냐 그 다음에 1번 뜻일 때 반댓말하고 2번 뜻일 때 반댓말 한번 한적 있어요 라이크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데 이런 뜻일 때 반댓말이 뭐고 저런 뜻일 때 반댓말이 뭐다 라고 얘기한적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해야되고 먼저 by listening to their mother's songs에 대한 얘기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쓰는 문장 했듯이 음 아 6회는 프리어 잉글리시 바이스 비킹 와우 우리 인프브의 뜻은 향상 시키다 란 뜻입니다 그럼 6개의 프리어 잉글리시 몬 드셔 아 향상 시킬 수 있다 바이 스피킹 라우드가 뭐 드실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바이두이 뭔 뜻이다 뭐 뭐 그렇죠 뭐 뭐 함으로써 바이두잉 하면 뭐 뭐 함으로써 바이두잉의 뜻은 뭐뭐를 함으로써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초 어떻게 해줘 어떻게 어떻게 인프브 시킬 수 있다 바이 스피킹 라우드 리 함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이거 전사 플러스 이거 둘 중 뭘까요 ing는 그렇죠 동명사입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전사 플러스 동명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전사 플러스 동명사 바이두잉은 뭐뭐 함으로써야 그럼 바이두잉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겠죠 음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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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엔터링드 빌딩 빌딩에 들어가는... 그쵸 그래서 인두잉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할 때 인 엔터링드 빌딩 인두잉은 뭐뭐 함으로써 인두잉은 뭐뭐 할 때 하나만 더 하지 뭐 자꾸 검색어 입력이 왜 자꾸 떠있어 언어라이빙 홈, 콜미 언어라이빙 홈, 콜미 언어라이빙 홈, 콜미 언어라이빙 홈, 콜미 뭘거 같애요 집에 오면 나한테 전화해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전화해 온두잉은 뭔 뜻이다? 뭐뭐 하자마자 바이두잉 함으로써 인두잉 뭐뭐 할 때 온두잉 뭐뭐 하자마자 좋습니까? 오케이 근데 저는 최대한 주입식 교육을 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지우면 안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두잉에 대한 얘기 해드렸구요 그 다음에 레이러에 대한 얘기 뭔 얘기 할거냐 하면은 이 얘기 할거에요 레이트의 뜻이 뭔가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레이트의 뜻은? 늦답니까? 늦은 그래? 다른 뜻은 없어요? 늦은 없어요? 지각 어? 이건 뭐 뜻이야? 난 늦게 일어났다 응 난 늦게 일어났다 좋아 그러면 얘는 레이트는 늦은이란 뜻도 있지만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응 네 난 늦게 일어났다 좋아 자 이 뜻일 때는 무슨 씨야? 형용사 형용사죠 네 어떤 늦은 근데 이 뜻일 때는 무슨 씨야? 부사 부사죠 어찌 씨죠 그래서 얘가 바로 누구다 지 혼자 형용사도 하고 부사도 다하는 북치고 장구치는 이라고 했어요 네 얘랑 같이 했던 애가 누가 있냐 하면은 이건 아니구요 얘가 있었죠 하드 어떤 부지런한 어찌 부지런하게 단단 힘든 여러가지 뜻이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 성용사 부사의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하드 퀘스천 하드 퀘스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질문 이 뜻이죠 히 스터디즈 하드는 열심히 어찌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서 원래는 어떤 씨에 뭐 붙여야지 어찌 씨 되는데 하드 하드 누구는 하드리는 이번 설에 왜 안맞나요 아무 관계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얘기했죠 그럼 레이트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레이틀리도 있겠죠 레이틀리도 레이틀리도 있듯이 뭐였더라 까먹었죠 최근에 얘는 최근에 레이틀리라는 뜻이에요 하드하고 하드 그니까 원래는 카인드 카인들리 이런 애들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나이스 나이슬리 이런 애들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멋진 나이스 멋지게 나이슬리 됐습니까 카인드 친절한 카인들리 친절하게 이지 쉽게 쉽게 됐습니까 얘들이 정상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레이트는 레이틀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하드도 하드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하드리는 뭐 배울 때 같이 배웠더라 빈도 부사 그쵸 빈도 부사 배울 때 같이 배웠죠 내 안에 나 그쵸 무슨 뜻이길래 뭐뭐하지 않는 그러면 하드리하고 같은 뜻의 단어가 뭐가 있었더라 seldom 그쵸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연상적으로 연상을 해서 이런걸 연상법 연상합수법이라고 합니다 연상해서 어 이런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레이트의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 더 이후에 라는 뜻으로 쓰인겁니다 나중에 메이티드 윗 엎 엎 엎 엎 엎 엎 엎 엎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오네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수학공식처럼 써놨네 그래서 비플러스 입장받기는 어떤 시 자 선생님이 과거 본사 pp 를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 안하고 입장받기는 어떤 시라 그랬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있으면 동사 어떻다 되는거죠 그러면 러브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뭐 비 러브드 하면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받는단 말이야 사랑받는단 바이 플러스 목적 겨우면 이게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게 누구누구에 의하여 그러니까 수동태라는거 반대말은 능동태가 있거든요 능동태는 뭐냐 하면 동사의 뜻을 그대로 쓰는 거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만들다 를 만들다의 뜻으로 쓰는 거야 뭐 만들다 일수도 있고 만들었다 일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행동을 한다 라는 뜻으로 쓰인 그런 걸 보고 능동태라 그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더 칼 하고 메이크가 있어 그 다음에 뭐 디 엔지니어가 있고 그래 꼭 메이크가 있어 그러면 디 엔지니어의 뜻은 뭐해 기술자죠 네 디 엔지니어가 메이크를 해 메이크를 당해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명사와 이 동사가 뭐의 관계다 능동해 관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는 무슨 태? 능동태로 문장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카가 메이크를 해요? 메이크를 당해요? 메이크를 당해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보고 이번엔 무슨 관계라고 하고 수동의 관계라고 한단 말이야 수동의 관계라고 하고 이거 가지고 문장 만들고 싶으면 더커 워즈 메이드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 어디서 만들어진? 중국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 어디서 만들어진?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누구누구의 당한다 한 얘긴데 뭐 당한다니까 여러분들 또 네거티브한 뜻이 생각했는데 당한다는 얘기가 뭔 행동을 하는게 아니고 그 행동이 되어진다 됐습니까? 쇼크 뭐하다야 동서로 쓰이면 충격을 주다죠 그러면 내가 충격을 준게 아니고 충격을 받았으면 I was shocked 알고 봤더니 이거 여러분 뭐였다? 수동태였어 수동태 나 놀랐어요는 뭐였어 나 놀랐어요 I was surprised 그렇죠 I was surprised 서프라이즈의 뜻이 뭐예요? 놀랄게 하다 나는 관심 있습니다 I am interested in 뭐뭐뭐 어쨌든 interest의 뜻이 뭐였어 interest 그쵸 관심을 갖게 하다죠 그럼 내가 관심을 갖게 한거야 내가 관심을 가지게 한걸 당한거야 관심을 가지게 된거죠 이거 알고 봤더니 다 보였더라 이거 다 알고 봤더니 수동태였다 이게 그래서 바이플러스 목적격이 여기서 뭔 얘기하냐 이거 좀 어렵게 되어있는데 왜 안없어지지? 이제 없어지네 바이브 목 일반인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엔 종종 생략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건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뭐 쓰냐 뭐 쓰냐 English is broken in England by people 누가 뭐 한답니까 스포크는 뭐로부터 날라왔으니까 스피크 스포크 스포크니까 영어가 사용된다 이 말이죠 영어가 사용된다 어디서 사용된대요 영국에서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 그쵸 영국에서 하는 돼지들이 영어 하겠어요 아니요 그쵸 영국에서 영어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된다는건 이중에서 전혀 쓸데없는 정보 이 문... 이... 지금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by people 중에서 전혀 쓸데없어서 없애도 되는 정보 그쵸 그럼 거기서 이런 설명있죠 뭐 일반인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거 이걸 얘기하는거에요 됐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구요 첫번째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내 Wallet이 도난당했어 내 Wallet 지갑이 도난당했단 말이야 근데 누가 훔쳐가는지 몰라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My 누가 My Wallet이 뭐했겠어 Was 훔치는게 뭐야 그러면 내 지갑이 훔치고 다닌거야 웃기겠다 웃기겠다 지갑이 훔치고 다닌거야 그쵸 그 행동을 당한거니까 Still Star stolen 그 다음에 누구가 훔쳐갔는지 모르면 By Someone 이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뭐라고 하냐면 내 지갑이 뭐 당했다 도난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누가 훔쳐갔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거 얘기하는거에요 내 지갑 도난당했어 영국에서 영어가 사용돼 개들이 뭐 뭐하겠냐 이런 정보들을 뭐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냐 생략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그렇게 해놓은거에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일반인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생각했던게 굳이 일반인이라는 얘기는 아까 By People처럼 정보의 중요도가 떨어질 때 굳이 얘기하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가 어디서 건설됐어 어느 동네에 있어 이집트에 있죠 그러면 피라미드가 건설됐습니다 이집트에 누구에 의해서 건설됐겠어 이집트에 By Egyptians 이런거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Mom Made 이거 끊어있기 하는데 잘 보세요 수동태 끊어있기 잘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My Mom Made The Dress 하고 있는데 누가 뭐 했답니까 우리 엄마가 만들어줘 My Mommy Made 하셨대죠 그쵸 그럼 무엇을 The Dress 자 이거 오랜만에 뭐 문법적인 용어 한번 써볼까요 자 역할 My Mommy 문장에 주워 주워 메이드가 동사죠 그쵸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두 번째 녀석이죠 그니까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단 얘기야 과거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The Dres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어 동사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목적어라 그러죠 자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 했냐 The Dress Was Made 누가 뭐 했답니까 The Dress가 만들어졌다 행위자 누구에 의하여 By My Mine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자 아까전에 My Mom Made The Dress 보고 무슨 태라 그랬어 능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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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어였던 녀석이 목적어였던 녀석이 목적어였던 녀석이 무슨 태에서 수동태에서 수동태에서 뭐가 된다 주어가는 자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 여기 그러면 왜 The Dress 안 만길어 봤죠 이시고 그쵸 그쵸 그러면 얘는 왜 이즈가 아니고 왜 메이드인거 봤을까요 위에 능동태 문장에 메이드가 무슨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 그니까 드레스가 엄마가 드레스를 만들었던게 과거면 드레스가 엄마한테 만들어졌던 것도 언제라야 돼 그니까 여기에 이즈 써 놓고 맞냐 틀렸냐 이러면 틀렸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것들 그러면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까 만약에 엄마가 드레스를 안 만들었으면 My mom didn't make the dress 그쵸 didn't make the dress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똑같은 문장 여기는 어떻게 될까 The dress wasn't made by my mom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좋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너의 엄마가 너의 엄마가 그 드레스 만들었니 하고 싶으면 Did your mom make the dress 하면 되겠죠 네 그쵸 그럼 똑같은 뜻은 Was your mom Was your mom Was your mom Was the dress Was your mom Your mom 방금 뭐 한거냐면 방금 뭐 한거냐면 수동태의 부정문과 수동태의 의문물인데 수동태는 고맙게도 뭐가 사용되고 있어 Was 일반화 해줘 비동사 사용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남 넣기도 쉽고 묻기도 쉽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쉬고 그치 안해보면 몰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 그쵸 I didn't read the book 누가 뭐 했답니까 내가 안 읽을 때 줘 목적어가 나와있네 What 무엇을 The book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가 든다 뭐로 시작한다 Th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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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It'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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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제가 엄마에 의해서란 뜻으로 썼고 English is spoken 영어가 사용된답니다 In Australia 어느 동네에서 호주에서 호주에서 호주 코알라들이 막 영어하죠? 아니야 그쵸 바이피플 예? 다 안죽었거든요 다 안죽었거든요 어후 뉴스 보는 남자 누가 나와요? 어후 어떻게 됐어 뭐 아직 진화중일걸요? 코알라들 왜 죽었대? 신문도 좀 보고 뉴스도 좀 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이 생길거래요? 그래서 뭐 무슨 어느 스포츠용품 광고가 문제가 됐다던데? 이거 못봤어요 이거 못봤습니까? 네 스포츠 광고가 지금 이 판국에 어떤 선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겨울이네? 그럼 호주는? 여름 여름이죠 그쵸 왜그래요? 카메라 지구가 폭발해가지고 남방구 지구가 동그랗다 그런데 자전축이 기울었죠? 네 그쵸 태양이 요렇게 있어 여기에 그쵸 그럼 요렇게 나눠서 여기를 뭔방구라 그래 북반구라 그러고 밑에를 남방구라 그러죠 그러면 얘가 이 상태로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돌아요 계속 이렇게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북반구인데 만약에 배열이 이렇게 돼있으면 북반구는 날씨가 어떻겠어 여름이란 말이야 이때가 됐습니까? 근데 요대로 해갖고 뺑 돌죠 뺑 돌아가지고 어디로 오냐 요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남방구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북반구는 겨울이면 남방구는 여름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걔들은 지금 한여름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뭐 나이키가 광고를 뭐 호주에 타는 여름 뭐 여름 더운 여름 뭐 이런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저거 산불 나와서 사람 죽겠는데 덥단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욕먹고 있대요 나이키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뭐 예를 들어서 I gave as어 누구에게 힘에게 무엇을 A present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문장을 뭐라고 할 수 있냐 첫번째 그가 뭐했다 그가 무슨 시제에 뭐했다 받았다 해도 되고 선물이 과거 시제에 주어졌다 자 이거 몇 형식이라면서 배웠어 이거 4형식이죠 그러고 나서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고 배웠어 그렇죠 간목이라고 배웠죠 간목적어 얘를 보고는 직목이라고 배웠죠 아까 전에 수동태는 무슨어가 주어된다 그랬어 목적어가 주어된다 그랬는데 목적어가 몇개야 2개 2개니까 수동태가 몇개 된다 2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힘을 주어로 하면 주격이 힘의 주격이 뭐니까 힘 또 힘쓰지 마세요 너 히가 무슨 시제에 뭐 당했어 과거 시제에 받았으면 히 워즈 기븐 왓 어 어 어 기프트 누구에게 바이미에 의해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선물이 과거 시제에 주어졌다 어 기프트 워즈 기븐 누구에게 누구에게 힘에게 이때 투 를 써야되요 누구에게 바이미 이것도 된다라는걸 어 기프트 워즈 기븐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 워즈 기븐은 그가 줬다가 아니야 그가 받았다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데이 겟 미어 프레젠트 글 I 워즈 기븐 어 프레젠트 바이댐이구요 어 프레젠트 워즈 기븐 투미 바이댐 두가지로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게 어디 나오는 모양이네 수동태가 그치 육행에 나온대 오케이 이게 나온 김에 육행에만 수동태가 있나요 네 위에 수동태를 위에 수동태 좀 찾아주세요 네 어디에 수동태가 있는가 수동태 까꿍 해주세요 됐습니까 수동 읽다가 이제 수동태 나오면 까꿍 하고나서 수동태 부분 읽어야 돼요 재미없다 그치 여러분 너무 애 취급하는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지가 뭐에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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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핵심 뭐 전달 내용을 요지라고 하죠 주제 뭐 비슷한 면도 있는데 다른 면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세번째 줄에 보면요 아니 세번째 줄에 본나 3번에 보면요 트레인 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트레인이 기차 말고 훈련하다 훈련시키다 훈련하다요 훈련시키다 훈련시키다죠 그 다음에 디펜드온이 뭐예요? 그렇죠.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하다. 그 다음에 레이즈에 다양한 의미가 나와있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쭉쭉쭉 자 35분 하기 전에 자 그래버 꺼내주세요. 교차 편집합시다. 자 챕터 4부터 갑니다. 아 쟤도 사왔구나. 이게 세 개가 있군요. 참 답지. 아 아 미리 대둘걸. 아 탈탈이 깨끗이야. 이거 예전에 이거 하다가 죄송합니다. 땡큐 다 떼어두기 싫어. 아 야 쟤도 되기 싫어요. 우리 어 어 아 나이스다. 떼시면 안 되죠. 제 최고 소중이야. 미안해요. 떼지 마. 왜 제 최고 소중이야. 아닌데 이거 떨어져야 되는데 얘 쟤도 왜 이래 이거. 이거 이거 사는 거야. 나이스. 왜 떨어지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어 아 이거 표출 진짜 뭐 있지. 자꾸 틀어놨다. 아 귀여워. 아 예쁘다. 예쁘다. 아 맞아. 반짝반짝하게 이쁘다. 여기는 왜 색깔의 색을 갖고 있고. 자 챕터 4 부터 합니다. 챕터 4 시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뭘 배웠냐 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얇아. 먼저 뭐 아니 시제. 이런 거 배웠어요. 그쵸? 그쵸? 뭐 I am 뭐 you are 뭐 he is she is 뭐 이런 거. 그쵸? 좀 있다가 뭘 하면서 배웠는지 제목 좀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냐 하면은 뭐 he 아 그 다음 배운 거는 아 그 다음 배운 거는 그쵸? 그쵸? he likes you 해야지 he like you 어딨어 이 자식들 이러면서 그치 I like you 뭐 이런 거 배웠어. 그쵸? 몰라 이거 배웠죠. 그쵸? 그 다음 배웠던 거 이런 거 배웠어요. 그쵸? 제목 좀 달아주세요. 좀 있다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배웠냐 하면은 뭐 이런 거 배웠네요. 그쵸? 이런 거 배우면서 거의 동시에 모두 배웠어요. 뭐 이런 것도 배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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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즈 카인드 제목은 그쵸? 비동사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배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똑같이 현재 시제 배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히즈 러닝 배우면서 뭐 배웠어요? 그쵸? 왜 갑자기 글씨가 안 나오나 그쵸? 현재 진행형 배웠죠. 뭐 뭐 하는 중이다. 그쵸? 진행형 시제 그러면서 이제 뭐 마무리에 이런 거 배울 수 있어. 얘랑 얘랑 갑자기 섞어가지고 뭐도 배우냐 하면 히 워즈 러닝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쵸? 곁다리로 과거진행형이면서 배웠죠. 과거진행 그 다음에 이제 히윌거우 히즈 고인트거우를 보고는 미래 시제 윌이 꼭 미래만 있는 건 아니라 했어요. 뭐 부탁하는 것도 되지만 근데 뭐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비고잉투랑 비슷한 뜻이다. 이러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학기 때부터 한 건데 이거는 뭐였냐면 비동사의 과거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일반동사의 과거 이렇게 배우면서 그림으로 그리면 뭘 배웠냐면 뭐 이런 거 배웠고 그쵸?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웠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어. 아참 그리고 얘랑 얘랑 한번 섞어 볼까? 그쵸 그는 달리고 있는 중일 거야 하고 싶으면 he be running 이렇게 하면 뭐까지도 배웠냐면 이것도 배웠어요. 그렇습니까? 쿡쿡 찍는 거 뭐 단순 시제 라면 단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그 다음에 이거 진행 중인 거 과거진행 현재진행 미래진행 그렇습니까? 몇 학년 때 거 1학년 때 거 이제 뭘 배우냐면 이제 이런 거 배워요. 이렇게 생긴 시제 현재 완료 시제를 시작할 때 꼭 무슨 말을 하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안 하면 닦아 때리게 된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어 기대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다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 현재 완료 시제는 시간의 뭐적표현이다 시간의 덩어리적표현이다 그리고 왜 없다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미에 산 게 뭐 쿡 살았어 쭉 살았어 쭉 살았죠 그래서 뭐 뭐 이거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아까도 살펴봤죠 I have lived in 구미 for fifteen years 도 해석해보고 I live in 구미 지금 두 번째 쓰는 문장은 사실 틀린 문장이에요 I live in 구미 for fifteen years 두 문장 해석할 건데 자 뭐 결국 이 두 문장 한 문장은 맞고 한 문장은 틀렸는데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15년 동안 살아왔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니까 내가 살기 시작한 게 언젠데 15년 전 그쵸? 15년 전인데 그쵸? 그 중간에 어디 딴 데 이사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고 언젠도 산다 언젠도 산다 그러니까 live라는 행동을 어떻게 한 거냐면 쿡 한 게 아니고 쭉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에 없다 억지로 해석하면 나는 구미에 1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뭐 이런 거 나 구미에 보통 그냥 우리말스럽게 많이 하면 난 구미에 15년째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쵸? 근데 이거를 억지로 현재완료시제가 우리말에 없다 보다 보니까 나는 구미에 15년 동안 살아왔다 뭐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현재완료시제 전번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현재완료시제가 없는 이유 중에 자 일단 현재완료시제가 표현할 수 있는게 뭐라 그랬냐면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했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보여주면요 완료는 이런 느낌입니다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뭔 뜻일 것 같아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난 그냥 그것을 끝냈다 오케이 난 방금 그거 끝냈어 난 방금 끝냈어 방금 완료했다 이말이야 방금 완료했다 됐습니까? 이런게 현재완료의 어떤 느낌? 완료적인 느낌입니다 방금 완료했다 어떤 행동을 언제 하기 시작해서? 과거에 하기 시작해서 어쨌든 과거에 하기 시작해서 지금 끝났다 이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덩어리에요 또 근데 그냥 어떤 얘는 어떤 느낌이야 단순 과거 같은 느낌이 들어 됐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도 현재완료 시간의 덩어리 현재완료 시제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게 현재완료는 어쨌든 시간의 덩어리야 과거부터 한게 쭉 해서 지금 완료했다 시간의 덩어리 시간의 덩어리 지금 완료경험 계속 결과 전부 다 어떤 느낌이 들어 하면은 이게 뭔가에 어떤 동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데 과거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뭐 과거에 한게 현재 완료됐다고 하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경험이 있다 하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했다고 하든 과거에 뭔 일이 생겨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든 이 네 가지 용법이 있구요 전부 다 어떤 느낌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 완료적 용법은 우리말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해석도 더 크게 문제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험은 뭐 아까전에 본 뭐 I have never seen 그렇게도 큰게 그쵸 search a big dog 그쵸 search a big dog 그쵸 그쵸 이게 어떤 느낌이다 이게 바로 경험적 느낌이다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경험이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적인거는 뭐 아까 했죠 그쵸 I have 뭐 해왔다 lived 했다 어느 동네 whom이란 동네 for 15 years 이런걸 보고 뭐라 그랬냐 계속적이다 계속 살았다 이거 이 크림이 제일 많이 적용되죠 그쵸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뭔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I have lost my money 하고 뭐하고 비교한 적이 있냐면 I lost my money 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라 뭐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의 현재 말실 시대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I have lost my money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have plus pp죠 이 부분 lose, lost, lost 로스트 중에서 세번째 로스트 쓴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돈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요 이게 무슨 제공법이라고 하느냐 난 돈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 것도 난 돈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고 이것도 난 돈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라 했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고 뭐라고 물어본다 그랬어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똑같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둘 중에 A라는 상황이 안 전혀 다른 상황이 안 무언가가 I have lost my money Do you find it? 샀냐 I lost my money 그런데 둘 중 한 사람은 한 상황에서는 돈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사람이 화낸다고 그랬어 이러고 그렇죠 어떻게 말하는 사람에게 화난다 위의 위의 이 말을 이거 우리말을 해도 똑같아 우리말을 해도 똑같이 돈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한테 쳐다냐고 화낸다고 그랬어 왜 자 이게 바로 결과적인 부분이네요 내가 잃어버린 행동을 언제 했는데 그 결과 현재 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정보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고 그 돈을 찾았다 못 찾았다 현재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못 찾았다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해요 그냥 이거는 쿡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쿡 그렇죠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사실만 얘기할 뿐 지금 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결과적 용법 때문에 우리만의 현재와 이런 시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다 해보고 똑같이 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있다고 언제의 정보가 언제의 정보 과거와 현재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보고 왜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붙인 말이겠죠 왜 결과적 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뒤에 무슨 말이 생략 됐냐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로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네 시제로 안 갖고 있어 그렇죠 소는 뭐와 뭐를 붙여 뭐니 그래서 언제 잃어버려서 과거에 잃어버려서 언제 안 갖고 있다 그 결과 언제 안 갖고 있다 그니까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my money now 하지만 I lost my money 뒤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안들어있다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지금 다시 찾았는지 어쩐는지 문단 말이에요 단순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걸 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현재 완료시제를 하면서 내가 이제 계속 물어볼까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 이 문장 속에 현재 완료시제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냐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미리 밑밥을 좀 깔았구요 그 다음에 먼저 사라지고요 자 그럼 뭐 일단 쭉 보면요 뭐냐 하면 이제 형태와 쓰임과 형태란 얘기하는데 일단 여기서 포커스 18에서 해부나 해즈 플러스 pp 형태다 라는 얘기를 할 거에요 그 다음에 10부에서는 부정문과 의문문이니까 뭐하는 방법하고 뭐하는 방법 방법과 물음표 붙이는 방법 됐습니까 20에서는 이제 완료경험 계속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답니다 오케이 일단 시제란 무엇인지 다 알겠습니다 시제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중에서 누가 표현합니까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중에서 시제를 표현하는 부분은 동사 주어 한 단어가 동사를 구성할 수도 있고 두 단어 이상 뭐 3단어 4단어가 동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작이나 시간의 흐름을 흐름이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자꾸 화살표 그리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화살이 이렇게 흘러가 흘러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기준이 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하는 현재 완료시제에 대해서 시간의 머적표현 덩어리적표현 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의 덩어리적표현 나중에 한 가지 내가 문법적 지식을 가르쳐줄 때 방아쇠 역할을 할 거야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 그렇죠 덩어리란 말이야 쿡이 절대 아니야 쿡 찍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시제는 어제 작년에 어제 어떤 느낌 들어 쿡이야 덩어리야 쿡 작년에 쿡이야 덩어리야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덩어리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중학생들이 현재 완료시제를 배우고 나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음 미리 떡밥 좀 뿌리고 갑시다 음 음 음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셌을텐데요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습니다 두번째 게 틀렸는데 왜 틀렸냐며 자 이거는 첫번째 문장 어떻게 읽어야 돼 그쵸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나는 어제 그 책을 읽었다라 뜻이고 무슨 시제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왜 쿡이기 때문에 단순 시제랑 쓸 수 있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어 근데 이 문장은 틀렸어 이 문장을 맞게 하고 싶으면 좀 이따 배울 거지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어제부터 지금까지 나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 책을 뭐 해왔다 계속 읽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냐면 이거는 웬이 아니구요 그렇죠 뭐 하우롱이죠 이거 하우롱 웬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웬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써 왜 언제라는 질문은 쿡이야 덩어리야 작년에 쿡이조 어제 5분 전에 1분 전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쿡이야 됐습니까 1분 전에는 영어를 어떻게 아잇 뭐 1시간 전에 영어를 어떻게 하더라 before an hour an hour라고 before가 아니고 아참 그리고 얘기 잘했어 자 뭐를 비교해야 되냐 어거 하고 before를 비교해야 되는데 어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어거는 이런 느낌이야 그냥 어거는 an hour ago three days ago 쿡 근데 before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before는 이런 느낌이야 둘다 우리말 뜻은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전해라고 한 시간 전에 before you come 한 뭐야 before you come before you come 우리 전해 우리말 해석은 둘 다 전해 거든요 근데 어거는 이런 느낌의 전해야 before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로 가는 덩어리적 전해야 자 그래서 내가 현재 완료시제는 우리말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 둘 다 우리말로 전해야 전해 근데 어거는 쿡 전해고요 before는 덩어리 전해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 그런얘기 정도 하고요 뭐 시제가 다르다 시제의 종류는 단순 시제가 있고 진행 시제 단순 시제 진행 시제 다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시제가 바로 완료시제고요 완료시제도 사실은 뭐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과거완료진행 현재완료진행 미래완료진행 뭐 이렇게 더 있긴 합니다 됐습니까 뭐 표정이 별로 안좋아지는데요 자 영어를 여러분들 뭐 1화면 때 얘기했지만 영어를 쓴 놈들은 뭐에 미쳤다 수화시제를 엄청나게 신경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이렇게 없는 시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제를 통해서 우리말로는 한마디로 표현 못하고 여러마디로 여러 문장으로 표현해야 될걸 얘들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난 돈 잃어버려서 지금 안갖고 있다 이런것 처럼 됐습니까 그런것들을 발탈시켰기 때문에 시제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위주로 3학년 때 조금 배우는데요 위주로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시제들이 있다 단순시제 쿡쿡쿡 삼형제 이렇게 그리면서 얘기했었죠 이렇게 단순 현재 단순과거 단순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형 현재진행 과거진행 미래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완료 과거완료 과거완료진행 현재완료진행 미래완료진행 있습니다 자 그러고나서 현재완료시제란 무엇인가 현재완료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뿌리가 어디에 있다 어떤 동작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과거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완료적으로 미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미칠 수 있고 경험적으로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해놓은거야 형태는 have나 has plus pp 형태로 나타낸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의 모적이다 시간의 덩어리적표현이다 과거시제는 쿡이다 과거에 끝나다는 얘기가 쿡이라 이 말이야 쿡 현재도 쿡 단순현재도 쿡 미래도 단순 미래도 쿡 근데 현재완료는 시간의 덩어리적표현이다 시간의 덩어리적표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거에 이런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한거에요 문법책에는 뭐 시간의 덩어리적표현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하지만 저는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바꿔서 설명하면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 라는 질문하고 절대로 같이 쓰면 안된다 그래서 I was a cheerleader two years ago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쵸 언제 2년 전에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현재완료랑 못쓰죠 그래서 무슨 시제랑 쓰고 있어 과거시제랑 쓰고 있죠 이 대답 듣고싶으면 when were you a cheerleader 이 말이죠 네 언제 cheerleader 였니 2년 전에 그러면 지금 cheerleader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여기에 현재는 모른다고 써있죠 그니까 과거에 2년 전에 cheerleader 였다는 얘기만 하는거야 근데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two years two years ago가 for two years으로 바뀔 수 밖에 없죠 아까는 two years ago는 언제 2년 전에 였고 for two years의 뜻은 2년 동안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하우롱에 대한 대답인가 하우롱은 그림그리면 어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번엔 쿡이 아니고 뭐야 시간에 영원해서 표현이죠 그래서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two years 난 2년 동안 cheerleader 였다 아 cheerleader 된거 언젠데 과거 2년 전에인데 지금도 cheerleader다 자 이 문장 있죠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two years 이거는 이 문장은 뭐랑 뭐를 합친거냐 대가 되었어요 언제 내가 2년동안 내가 2년동안 cheerleader 였다고 나오잖아 네 그쵸? 그럼 난 cheerleader가 됐어 그럼 언제 된거야 영어로 two years ago two years ago 더하기 I 난 무슨 시제의 cheerleader야? 현재의 시제야 응 네 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한게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two years 이게 된거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에 대한 정보와 과거에 대한 정보와 현재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게 바로 뭐다? 현재 완료 시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나오네요 완료는 지금 막 했다 아니면 벌써 뭐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Alan has already read the magazine 그래서 Alan이 이미 벌써 매거진을 뭐 했다? 읽어버렸다 그래서 얼리 아 뭐야 지금 얼레디가 들어가며 얼레디의 느낌을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earlier than expected의 느낌입니다 expect 가 뭐였더라? expect 기대하다 그럼 earlier than expected는 뭐? 뭐 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 일찍 그렇습니까?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어떤 행동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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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까? 얼레디가 들어가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완료했다 라는 뜻을 말이야 그러면 Alan이 방금 다 읽었으면 아까 했는데 방금 끝냈다 Alan has Alan has just just read the magazine Alan은 방금 읽었다 이거 just는 영어적인 느낌이 뭐냐면 short time short time before short time short time before 에 의미입니다 방금 끝냈다 short time short time before 짧은 시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완료적인 융법 완료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에 어떤 단어나 just 나 already 같은 것들이 눈에 띌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대 보다 빨리 끝났으면 already 방금 끝났으면 just i have just finished i have 자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엄마가 야 너 둘째 다 했어?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그랬어 그러면 뭐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기대갖고 거만하게 팔짱 딱 끌면서 뭐라 그랬어 i have already finished 벌써 다 했죠 됐습니까? 막 훌떡훌떡거리면서 i have just finished 방금 끝냈어요 됐습니까? 그런 느낌 어쨌든 방금 끝났던 벌써 끝났던 끝낸건 끝낸거고 완료한건 완료한거죠 지금 방금 뭐 했냐 같이 사용되는 어떤 표현이나 부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 완료적인 용법일 때 just already already 같은것도 있으면 방금 끝낸거고 이미 끝낸거니까 다 끝낸거죠 전부 다 완료적이다 just already는 다음 어 경험 먼저 갈게요 경험 i have never seen a spaceship 나는 뭐해 본적이 없다 본적이 없다 그렇죠 우주선을 본적이 없다 이러고 있죠 본 경험이 없다 됐습니까? 보통 never 이런거 쓰이면 절대 해본 경험이 없다고요? 묻는 표현은 한번이라도 라는 단어 여러분도 배운적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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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have you ever seen a spaceship 한거야 have you ever ever 한번이라도 묻는 문장일 때 경험정법일 때는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ever ever가 뭔 뜻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라는 뜻이기 때문에 왜 ever have you ever seen a spaceship no we've never seen the spaceship 우리는 우주선 본적이 없어요 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내가 이게 뭐로 쓰였니 어떤 느낌이니 했을 때 제일 잘 찾는게 경험적인거에요 제일 잘 찾아요 현재 완료시즌에서 제일 못찾는게 결과야 왜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써본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표현 자체를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계속은 뭐뭐 해오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유진이는 3년동안 무엇을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유진 has used 가 유진이가 has used 해봤단 얘기죠 what에 대한 대답 this computer 그 다음에 for three years 3년동안 자 계속적 용법은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우롱이죠 하우롱이죠 계속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 하우롱 하우롱에 대한 대답 하우롱에 대한 대답 방법이 이것까지 있는데요 여기서는 3년동안이 보이고 있네요 3년동안 계속 사용해왔다 has used 됐습니까 계속적 용법은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우롱 완료는 just나 already 눈에 띄는 경우가 많고 꼭 그렇다는건 아니야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완료시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대에 대한 대답하고 절대 같이 못써 그러니까 그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 전에 한번 뭐 했냐 마냥라면에 윌 집어넣고 마냥 틀리냐 물어보는거 많이 틀린다 했죠 그 다음에 두번째 현재완료시제 속에 은근슬쩍 언제 끊어있게 막 해봤어 분명히 이거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내가 3살이었을 때 뭐 이런거 됐습니까 3시간 전에 어제 작년에 뭐 이런거 막 들어있단 말이야 그거 틀렸단 말이에요 틀렸다는거 여러분들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인 욕법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현재완료시제를 시작할 때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결과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지수 has lost a new backpack 새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이게 다은이 아니 다솔이 되면 안되겠죠 그쵸 어제 택배로 왔는데 그쵸 됐습니까 분홍색 사지 말라 그랬더니 저 분홍색 사가지고 결국 질렸대요 됐습니까 해 지수 has lost the new pack 여기에는 뭔 얘기가 있냐 지수는 여자이름인거 같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숨어있다 so 누가 she가 무슨 시제 안 갖고 있단 얘기야 그래서 so she doesn't have it now 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행동은 언제 했단 얘기야 과거에 했죠 근데 그 결과가 so 뭐랑 뭐를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다며 그쵸 근데 그 결과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쵸 그니까 이러한 정보 그냥 단순하게 단순 과거 시제로 지수 lost a new backpack 하고는 들어있는 들어있는 정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지수 lost a new backpack 했으면 그냥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모른다 계속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고 찾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네 됐습니까? 근데 has lost 소프트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현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는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2학년 2학년 1학기 때 진짜 집중해야 될 두 가지 문법이 있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완료고 나머지 하나가 뭐야 저거 그 관계사 지금부터 어떤 시제 시작합니다 그니까 큰 산이 영어에서 정말 큰 산 중에 하나에요 2학년 때 2학년 때 하이라이트 많이 배웁니다 3학년 때는 정리하고요 문법은 중학교 3년동안 배운다 했죠 그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야 문법에 있어서는 됐습니까? 그동안 1학년 때 했던 것들을 기초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 넣는 방법하고 묻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You haven't You He hasn't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haven't been to the baseball field 난 야구장에 가본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 경험 경험이란 말이지 이게 바로 가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Have not PP를 하는데요 Have not을 줄여서 뭐한다? Haven't 뭐 has not도 만약에 뭐 그가 가본 적 없다 할 때는 He has not이었을텐데 He Hasn't been to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Haven't 또는 hasn't 그니까 가만 보니까 현재 완료시제는 요렇게 뭐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동사에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I will go에다 난 넣으면 여기다가 난 넣잖아 그거 하듯이 Has not에 난 넣으면 지수는 난 잃어버렸다 하고 싶으면 지수 Hasn't lost a new backpack 한단 말이에요 Have not 또는 has not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묻고 싶을 때는 Have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Have you walked at the bank? 너는 그 은행에서 이래본 경험이 있니? 됐습니까? Have you PP 하고 있습니다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거 You will go 있죠? You will go에서 You will go를 무의목 만들고 싶으면 Will you go 하듯이 네 Have you walked 한단 말이에요 Have you walked 됐습니까? 자 이까지 가르쳐주고 나서 갑자기 내가 이걸 할 거야 OK 뭔 뜻이고 나는 거기에 가야만 왔다 그렇죠 여기다 난 넣으면 어떻게 되죠 I don't have to go 해야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 거기 가야만 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Do you have to go there? Do you have to go there? 해야 되겠죠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네 제발 have to do 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Have to do 에서는 have를 마치 동사처럼 씁니다 일반 동사처럼 써요 근데 나는 알고 지내왔다 하고 싶으면 너는 알고 지내왔다 할까요? You haven't known him for 10 years 너는 10년동안 그를 알고 지내왔다 하겠죠? 네 그럼 너는 그를 10년동안 알고 지내오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You haven't known him for 10 years You haven't known 해야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10 years은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를 10년동안 알고 지내왔니? 하고 싶으면 You haven't known him for 10 years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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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구요 이렇게 생겼구요 이렇게 생겼구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시컨 Have to 시컨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갑자기 Have to do 다시 하면서 야 여기다 놔 넣어봐 할 필요없다 배웠잖아 I haven't to go there 이러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 시컨 가르쳐 놨더니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Have to do 하고 지금 배우는건 달라요 네 나중에 분명히 Haven't to do 하는 놈 나오면 내가 이 동영상 보여주면서 딱만 때릴거야 그렇습니까? Don't have to Do you have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pp에 대한 얘기하고 pp 형태는 뭐 뭐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불규칙 뭐 choose 조준 조준 그렇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이런것들 됐습니까? 그중에 세번째 여성으로 그래서 입장받긴 어떤 시라고 했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당연히 뭘 꾸며줄 수 있고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pp 형이면 수동태 그쵸? was loved 또는 have 플러스 pp 해서 완료지제 이런것들 할때 pp가 어디다 쓰여요 됐습니까? 오케이 놀란 사람들 서프라이징 people이야 서프라이징 people이야 서프라이징 people 됐습니까? 명사 수식한거죠 방금 피프로 꾸몄죠 네 그쵸? 사람들이 놀라게 당한거야 놀라게 당한거야 놀라게 당한거야 그러니까 무슨 형으로 명사를 꾸며줘야돼? ed형 pp형 꾸며줘야된다 말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수동태다 have 플러스 pp 하면 완료지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형태의 쓰임 확인할 수 있겠죠 충분히 현재 관련은 have나 has 플러스 pp 로 나타내면 그쵸? 어우 저렇게 웃을 줄이야 저렇게 좋아할 줄이야 그쵸? 그쵸? 봐봐 규현이 해말때 웃잖아 그쵸? 동희 봐봐 선생님 미소 탁 찌면서 역시 우리 선생님 그쵸? 초이는 일단 입은 안보이지만 눈이 요렇게 된 걸로 봐서 좋아하고 있네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형태는 have나 has plus pp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미칠 수 있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예요 완료경험 계속결과 완료경험 계속결과 미리 좀 익혀놓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특정한 과거시점을 나타내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나옵니다 특정한 과거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란 얘기가 작년에 last year 3시간 전에 3 hours ago 이런걸 얘기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when when 이끄는 부사줄과 함께 쓸 수 없다 이거 외울 대상이 아니구요 특정한 과거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라는 얘기나 when 이 이끄는 부사들이란 얘기나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이거 when에 대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어 이거 봤더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근데 have have has plus pp랑 같이 쓰여있어 i have read the book last year 틀렸단 말이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다 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예로는 뭐 작년에 어제 3시간 전에 내가 3살이었을 때 뭐 이런것들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거에요 어 표정이 계속 안 좋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뻥치고 있네 초이가 이제 끝나고 김다솔 솔직해지지 못해 이 자식이 비겁하게 왜 그려간다 자 그래도 난 할거에요 have나 has plus pp 구요 그 다음에 비교하고 있네요 현재 완료시제는 이렇고 과거의 완료시제의 형태는 have pp 그 다음에 과거시제는 불규칙이거나 또는 두번째 녀석이라고 했던거 그겁니다 동사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등이 있다라고 했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 다음에 과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만 얘기할 뿐 언제에 대한 정보가 없다 현재에 대한 정보가 없다 됐습니까 얘는 현재 정보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현재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다음 같이 쓰는 어찌씨 already 무슨 뜻이길래 벌써 그쵸 벌써 이미 이미 저스트 방금 방금 이 두 녀석은 뭐랑 같이 쓴다 했더라 무슨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벌써 완료 얘들은 완료 그니까 완료적 용법도 잘 찾아내요 근데 여기 빠져있는게 있어 뒤에서 할기보단 여기서 할게요 뭔 얘기한적 있냐면 혹시 이 친구 기억나나요 네 얘가 어떤 버전도 있고 그쵸 잘하네요 yet yet 또 있었고 뭐도 있었더라 yet not yet not blah blah yet 그쵸 옛 이 뭐였더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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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라고 묻고 어 벌써 그 다음에 not yet은 뭔 뜻이었더라 아직 아닌 아니다 까지 벌써 다 했어? 아니 아직 안했는데 그니까 지금 뭐냐 yet도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완료적 경험법일 때 쓸 수 있단 얘기 한거에요 yet not yet 아직 아니야 벌써? 어 벌써 다 했지 방금 다 했지 아직 다 못했지 그렇습니까? 울지 말고 그 다음에 ever before once는 전부 다 같은 용법이랑 함께 쓰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o China? 영업 그쵸?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before 가 무슨 뜻인데 전했데 어떻게 전해라고 오로케 전해라고 ago랑 다르다 했어요 before 와 ago의 차이점 three hours ago는 3시간 전해라고 쿡 찍었죠? 하지만 before you come 하면 언제부터 네가 어디 갔는데 여기 올 때까지 그 시간 시간에 덩어리적 전에 네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다음에 yesterday, last year ago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하이 그 다음에 그럼 그 후 i have been to London PRIX 뭔 얘기인거 같아 야 이 비동사는 비동사의 FP형이죠 비동사의 비동사의 뜻은 뭐하고 뭐하고 비가 와 있다 그래서 나는 뭐 해 본적이 있다. 나는 뭐 해 본적이 있다. 있어 본적이 있다. 나는 있어 본적이 있다. 어디에 있어 본적이 있다. 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그래서 완료 형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란 말이야. 난 전에 가본적이 있어. 그러면 이거 런던 가본적이 있니도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너는 한번이라도 런던 가본적이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before? 이렇게 물은거야.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before? Yes, I have been to London before. 만약에 한번 가봤으면 Yes, I have been to London once. 그렇죠. 두번 가봤으면 twice. 세번 가봤으면 three times. third는 세번째죠. 네번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once가 그러니까 뭐 한번 가본적이 있다 할 때 쓸 수 있다면 뭔가 경험적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I went to London. 나는 뭐 했다. 런던에 갔다. 언제? 작년에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you go to London?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을 함께 쓸 수 있다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관로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면 되겠지요. 어려운 단어는 진짜입니까? 네. 그렇죠. 뭐 Earthquake 뭐 이런거 다 아는단은 아니지. Umbrella 뭐 이런거. 와우.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